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 뭐야, 국물 뭐야. 불맛이 나. 어때요, 면 오빠? 아주 푸짐하네. 진짜 맛있다. 불맛이 나, 불맛이. 와우, 베리 굿. 이거 하나 얼마야? 저희 지금 드시는 식사는 15만 원어치거든요. 와우. 왜 이렇게 늦어? 이걸 여기서 까는 건 아니잖아. 까지 않는데 여행 갈 때 이걸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행 갈 때 둘이 하나만 갈 때 둘이 하나. 근데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 여행 중에 가고 싶은 건 뭐 있어요? 저는 LA 가. 나는 LA여. 너 해변가 좋아해? 경주 가보고 싶은데. 네. 저 수노쿨링 좋아해요. 저 경주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나는. 오빠가 시켰어. 네, 오빠. 나는 저 재석이 투어 가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난 마음이 힘들 것 같아. 계속 졸일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순으로 밥을 먹으면 되잖아. 맞아. 아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쫄쫄 굶고 오겠네. 아니면 그냥 저. 한 번 누가 시원하게 금일방 한 번 냅시다. 형이 낼 생각은 안 해요? 오빠 어때요? 한 번 냅시다. 저기. 유재석, 재석이. 권이 있다 지금 돈이. 저기 누가 냅시다 하고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충분히 그거 낼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걸 걸어놓고 저와 함께 체육대회를. 공짜는 없어, 공짜 없이. 저는 콘텐츠가 아닌 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아셨죠? 아. 대단하다. juste다. 그래가지고 지장하고 상황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showroom.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싶어서. 그리 오면이 siempre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이 결과가 3개가 eran 두근 geolies 눈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운이 거의 5개가 안 한 번에 사는 게요? 어느냐 dia 이쁘는 그리 많이 먹으면! 이거 그냥 두 번에 모아야죠.